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톱 10, STRAY KIDS. 네,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톱 10 수상자. STRAY KIDS 축하합니다. 네, 저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STRAY KIDS. 안녕하세요, STRAY KIDS입니다. STRAY KIDS. STRAY KIDS. 네, 제일 먼저 저희 곁에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저희 JYP 형 누나들, 그리고 일본부 형 누나들, 그리고 저희 헤어메이크업 스태프분들,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. 우선 이 상은 저희가 열심히 달려온 결과도 있었지만, 무엇보다 우리 STRAY가 정말 저희를 향해서 열심히 응원해주고,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신 덕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정말 저희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음악과 무대 즐기는 팀이 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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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여러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